남자! 할 일은 진동이지! 남자! 싸게 해주는 남자! 잘하죠? 싸게 해주냐는데? 뭘 싸? 미친 거 아니야? 그거 싸는 거는 안 돼요! 할 일은 싸! 답하는 친구들! 오늘은 R.A. 친구들 이 차는 커스텀입니다 커스텀! 보십시오 2016년식인데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차대는 소프트웨이 슬림! 모든 것이 다 커스텀! 이 핸들 빨아보라고! 더티보드 핸들! 16위치 핸들! 그다음에 이 더티보드 스윙왕! 배기까지! 완벽한 자세! 남자! 남자! 하는 하루! 해! 시동 영상 한번 들어볼까? 이거 안 되노? 안 돼 이거 우짜는 기고 이거 고장 났나? 하! 하! 이거 돌려! 안 됐습니다! 네 됐습니다! 나아! 나도 알았어! 나아! 이거 키인 줄 알았어! 이거 주유구인 줄 알았어! 사실은! 키였어! 어! 맞다! 여러분! 아! 키가 어디야? 스마트키! 아래! 에이! 자아! 시동 한번 들어 보겠스! 잠시만! 친구들! 그릇이 한번 잡아보주십시오! 안녕하세요! 당신은 누구십니까? ake가 너무 속납니다! 내가 떨고 있는게 아니야! 어우! 이런 진동이지! 위로파이브 아니네! 음 와 소리예술이다 여러분 2016년식 할리 모든 게 커스텀 다 되어 있습니다 할리 타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매장 오셔서 물어봅니다 저 바이크 저런 거 얼마나 하는데요? 딱 물어보시고 저 얼마.. 이거 뭐.. 이거 뭐.. 싸게 드릴게요 싸게 드릴게요 사장님 싸게 드릴게요 4800만 원 이지만 이 영상을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 바로 너 너! 너너너너너! 좋은 가격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이 우리 대표님이 맞죠 대표님? 네 남자! 싸게 해주는 남자 아래 전화 줘 어? 싸 싸게 해주냐는데? 뭘 싸? 화장실로 가서 싸! 싸 이 친구 아니에요 그 싸는 거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싸시고 하얼리는 싸! 4,800짜리 4,800짜리 얼마까지 싸질지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뭘 싸? 짠다! 이게 싸지 새 차는 새로 해드립니다 야 이거 소리 진짜 예술이다 야 이거 타고 해운대 경찰서 가면 끝나겠는데 제가 몇 개가 한 개가 하네요 하이라 일정이기 때문에 계속 Hipot 너너너너너를 오 교수 일원 시 일원이 일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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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할리 사랑해. 이것도 아니야. 이건 너무 조잡하거든. 아 쟤는 진짜 한번 타보고 싶다. 아 우리나라 그 XX만 없다면 저 딱 배경으로 해가지고 진짜 신나게 달리고 싶다. MV도 한번 가시죠. MV 아구지 스타. 한번 찢어볼까. 뭐 비교할까 하레이가. 이거 제꺼 하레이보다 좀 배기 좋습니까. 아 상관합니다. 비타뉴. 레이싱 이슈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좋아 한번 들어보죠. 배기 한번 들어보시죠. 제꺼 들으셨죠. 피시텔 플러스 나오는 거 강력함. 뭐 우웅 하겠지 우웅. 이것도 어떻게 크는 거야. 저거 놀러가지고 웅 하잖아. 봐라. 미쳤네 아우스타. 봐라. 얘 얼마나 싸. 많이 싸. 많이 싸. 신성한 회사에서 뭐하는거야. 오늘 사면 더 싸. 트랙이 들어. 으허허허허허